하이 에브리바디, 이즈 소피아 에센스 잉글리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호프랑 위쉬 정말로 자주 쓰는 두 말이죠 뭔가를 바란다, 희망의 동사인데요 이 둘 동사의 의미와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호프랑 위쉬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문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의미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원어민의 시각에서 직접 알아보고 예문까지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죠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거든요 이 호프 다음에는요 우리가 가능한 일, 실제로 우리가 희망했을 때 가능한 일이 온다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위쉬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나서 후회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을 때, impossible 할 때 쓴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면요 우리가 이 어감이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잘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세하게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보죠 We are hoping for good weather on Sunday Sunday에 우리가 어디 놀러가요 근데 We are hoping for good weather on Sunday 이러면 일요일날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놀러 가야 되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realistic한 아이디어잖아요 이럴 때 호핑을 쓰면 아주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이때 위싱을 쓰면 이상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호프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wish를 한번 써볼 건데요 I wish I was taller 만약에 자기가 키가 작은 게 불만이에요 그러면 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나 피부가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 좀 더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이렇게 후회하는 거 있죠 또 다른 조금 더 어려운 예문을 들어드리면요 이미 많이 먹어서 너무나 많이 먹어서 과식을 했어요 이미 많이 과식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아까처럼 많이 먹지 말걸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한번 따라해보세요 I wish I had not eaten so much 하고 head 플러스 과거 완료를 썼죠 우리가 head 플러스 past participle이라는 과거 완료를 썼는데요 이럴 때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이렇게 쓰면요 아 많이 먹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had not 이거를요 had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이렇게요 잘 따라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겠죠 Where's David now? David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I wish I kn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only wish I knew 그걸 알았으면 참 좋았겠네 그걸 알면 참 좋겠다 즉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럴 때도 우리가 강조할 때 I only wish 이런 말 씁니다 기억하시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어떨 때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웃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I'm gonna marry a Victoria's Secret model 완전히 예쁜 여자들만 있잖아요 Victoria's Secret 그 속옷 모델 광고 보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어떤 남자가 그랬어요 옆에서 친구가 Yeah you wish 그렇게 계속 꿈이나 꿔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Yeah you wish 그럴 때도 전혀 희망사항일 뿐이지 사실은 전혀 현실성이 없을 때도요 우리가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Yeah you wish 이렇게요 그죠? 재미있는 문장이었죠 I'm gonna marry a Victoria's Secret model 그랬더니 옆에서 친구가 Yeah you wish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깊이 영문법에 들어가지 않고요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우리가 호프랑 wish의 사용법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요 호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우리가 많이 쓴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wish는 조금 더 어려운데 이미 지나가버렸던 일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것을 wish 바랄 때 또는 약간은 sarcastic 할 때 그래 니가 열심히 바래 봐봐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은근히 은유하는 그 은근히 이렇게 insinuating indicate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면요 이 원어민들이 wish랑 호프를 쓸 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감이 딱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호프랑 wish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간단하지만요 잘못 쓰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봤어요 호프랑 wish를 언제 쓰는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는지 어떤 영문법을 뒤에서 써야 되는지 오늘 조금 더 잘 아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at Sense English Bye-bye now Bye-bye now Bye-bye now Bye-bye now Bye-bye now Bye-bye now